다음은 농협 손해보험이에요 농협 손해보험 자 11월달 역시 가성비는 농협 손해보험이 좋은데요 11월달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 보험안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격 할인이에요 농협 진짜 할인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다 어우 역시 멋진 멘트네요 일단 가입하고 사고 없으면 할인해준다고 기약자 있어도 할인해준다고 할인해준다고 하더니 초년도만 해준다고 농협은 시작부터 조건 없이 할인을 받고 5% 5% 할인을 받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일일성이 아닌 보험료 전체가 납입기한 전기간 할인 줄어드는 일반 병상 1인실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사상 초유의 병상 감축이 시작됐다 아산병원은 339개 세브란스는 290개 정도 그래도 아직 2인실 6인실이 챙겨야 할 것 같은데 병상인 수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농협에선 전부 보장되니까 그래서 가격 보험 간편 보험 일당 충격적인 보상이 100% 보장이 돼요 자 간편 보험 1년 내 감액기한 타산은 있지만 농협은 없습니다 1인실 100% 2, 3인실 100% 4, 5인실 100% 보장이 된다 타산은 50%밖에 안되고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1인실부터 6인실까지 올 커버가 되기 때문에 상해 질병으로 종합병원 5만원씩 상해 질병 상급종합병원 대합병원에 20만원 5만원 5만원씩 상해 질병 1인실로 20, 20, 20 상해 질병 1인실 50만원 이런식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성보험료에 진심을 담은 회사 하나손해보험처럼 진심을 담았는지 일단 보험료 역시 농협은 어린이보험 중에 최강자 가성비 쩝니다 쩔어 두 번째 20세도 역시 많은 차이가 난 걸 알 수 있습니다 32% 저렴하고요 30세도 역시 농협 타사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38% 하지만 40세 50세는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10세부터 30세가 가장 저렴하다 환자 거주지 타지역에 수술받은 비율 어디로 왜 갔을까 내기저부 수술이에요 67% 심장 카테터가 59%죠 180일 동안 보장하는 일당 모든 병실이 보장이 됩니다 내열강허성 3급종합병원 1인실 모두가 보장을 바수가 있고 보험료가 2, 3만원대로 가입이 되고 1인실 입원비 최대 5,400만원 2인실 6인실 180일 기준으로 3,600만원 180일 입원하는 사람 한번도 못봤습니다 너무 광고가 심하네요 과장광고가 3템태는 가입하는 저렴한 보험료 보험료 차이는 결국 가입금액의 여력차이예요 40세부터 60세까지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성, 농협 여성은 솔직히 가장 저렴해요 남성보다 보험료가 많이 내려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1인실 75만원 2인실부터 5인실 35만원 6인실 일당이 25만원 간호간병통합병동이 1인실 67만원 2인실부터 5인실이 27만원 6인실이 1인실 기준으로 17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료도 역시 거의 3만원대 50대는 5만원대 60대는 리스크가 크니까 7,8만원대 3,5,5 간편보험도 보상이 똑같은 진단비 비싸게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죠 DB, 현대, 메리츠, KB보다 19% 저렴해서 매우 저렴하게 농협은 저렴하긴 한데 남성은 19%잖아요 여성은 26% 여성이 확실히 많이 저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5, 중대질환 수술도 걱정되는데 보험까지 따져가며 입원 걱정, 몇인실에 입원하신지 농협이 모두 보장이 됩니다 어디 입원해야 될까요? 1인실, 2,3인실, 4,5인실, 6인실 농협이니까 어디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입원실 플랜 이렇게 해서 2,3만원대 입원비 플랜이 좋은데 보험료가 또 비싸면 사람들이 가입 안하겠죠? 그래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